안녕하세요 스톤 뮤직 가족 여러분 육성재입니다. 육성재의 첫 싱글 앨범 엑시비전 룩 클로즐리가 결매되었습니다. 이번 앨범은 전시회를 컨셉으로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. 그중 타이틀곡 빗선바디라는 곡은 이모 인디팝 장르의 곡으로 어두운 밤들을 지나 비로소 내 길을 찾았고 그 길을 찾아간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. 제 첫 번째 싱글 앨범 엑시비전 룩 클로즐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저 성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성재였습니다. 안녕!